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간편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나눔카가 각광받고 있습니다. 지난 2013년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나눔카 이용자는 올해 10월까지 19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. 하루 평균 이용자는 4,011명, 한 번 사용시간은 3시간 반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회원수는 무려 80만 2천 명, 차량만 2,600여 대에 육박합니다. 운전면허와 신용카드만 있으면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 무인대여서에서 쉽게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.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 나눔카 한 대당 승용차 8.5대의 감소 효과가 나고 차를 소유하는 대신 나눔카를 이용함으로써 가계 지출이 연 289억 원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효과와 편의성 때문에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경치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 카세어링 제도가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한 나머지 무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, 또 혹은 남의 운전면허를 이용해서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운전이 됐을 때 사실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, 또 다른 사람들과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위험까지 또 야기시키기 때문에... 지난해 고등학생들이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난폭운전을 하다 길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 미성년자도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면허증이나 가족의 명의 등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, 무인대여서에서 운전자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.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지난 9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 0.123에 만취 상태로 한 나누카 업체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행인 7명을 치여 구속된 사고였습니다.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 미숙자, 심지어 범법 행위에도 아무런 사전 제재 없이 사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사고가 나더라도 대여업체는 직접적인 사고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. 나누카의 긍정적인 효과와 편의생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TBS 이상현입니다.